안녕하세요. 빛돌고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저는 배가플 그런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무료 플러그인을 또 들고 왔는데 오늘 가져온 이 플러그인은 DAW마다 모두 있는 팬을 도와주는 그런 플러그인인데요. 볼륨에 맞춰서 자동으로 팬이 되는 그런 녀석인데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아주 도움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저는 이거를 한 5-6만원 이상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거를 공짜로 이렇게 내놓다니 참 배가 아프지만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요. 제가 유튜브 영상 자세하게 보는 날에 거기다 써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역시 맨날 하듯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도 역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사운드온사운드라고 해가지고 매거진이 있는데 그 매거진에서 이렇게 공짜로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쓰시면 되는데 이름하고 성 이런 거 쓰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영어로 써야 됩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고 한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쭈쭈쭈쭈쭈 저는 한방에 다 돼있어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네요. 자 저는 음악. 주요 산업이 음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료 플러그인이 이메일로 온대요. 아 그러게요. 일단 이메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3분쯤 기다리니까 메일이 날라왔어요. 어 메일에 보니까 어 프리플럭은 여기있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음 네. 받아보겠습니다. 뿅. 오 네. 자동으로 등록이 됐네요. 어 여기 보면은 에너지 패너 라이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원래 패너 콜렉션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어 작년에 산거네요. 근데 이게 새로 하나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저는 바로 들어온 거는 로그인이 돼있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해놔서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안 만들었다면은 계정을 새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바우처를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까 받았던 이메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바우처 번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썼으니까 못 쓰겠죠. 여튼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시면은 자기 계정에다가 등록을 새로 이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죠.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어 윈도우를 쓰니까 저는 윈도우. 그 다음에 최신판. 네. 최신이라서 있죠. 요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네. 바로 이게 다운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고 압축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압축 푼 거에서 이제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추가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바이러스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어. 네. 이쪽 창에서 떠서 가져왔습니다. 웰컴 셋업 위자드. 네. 어.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팅 스페이스 리퀘어 리카이어먼트. 네. 저도 영어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약관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VST3만 쓰기 때문에 저는 VST2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AAX는 이건 프로툴 전용인데 프로툴도 안 쓰기 때문에 이것도 쓰지 않고 저는 VST3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스톨 하면은 설치가. 음. 네. 다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이렇게 한번 나올 때는 오케이. 네. 피니쉬. 됐습니다. 설치가 끝났어요. 자. 설치가 끝났고 이제 큐베이스에서 저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프로젝트나 일단 만들어 봐가지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저는 그냥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큐베이스 기본 템플릿으로 그냥 아무거나 짠 거예요. 그냥 열면 나오는 겁니다. 자. 들어보면 드럼만 있는데요. 사실 드럼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드럼을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두 개를 나눠가지고요. 잠깐만요. 그렇죠. 인플레이스 에디터에서 밑에 거는 이제 하이엣을 지워보고요. 위에 거는 어. 위에 거는 하이엣만 남겨놓고 두 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는 이제 하이엣이고요. 드럼 하이엣. 밑에 거는 드럼 뭐 나머지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이엣에다가만 그 패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인서트 들어가서요.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 에너지. 네. 에너지 패널. 네. 더블 클릭하면은 네.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이걸 왜 샀었냐면은 제가 바이노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바이노럴 패널가 뭐냐면은 어. 기존에서는 패닝이 뭐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는데 바이노럴은 말 그대로 헤드폰으로 쓰거나 이어폰을 들으면은 360도 이렇게 위아래 회전하는 진짜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위아래까지는 구현 안 되지만 360도 돌아가는 게 아마 거의 가능할 거예요. 바이노럴 패널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샀는데 아. 이게 참 무료로 나오다니. 네. 어쨌건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엣 세대만 딱 걸어놨는데 여기다 아웃풋을 자. 바이노럴로 바꾸시면은 바이노럴로 바뀌거든요. 자. 요렇게 한번 좌우를 해놓고 여러분들 헤드폰을 쓰고서 아이고. 헤드폰을 쓰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 요. 아마 값을 바꿔야 될 거예요. Threshold Ratio. 일단 들어보면서 바꿔보죠. 그렇죠. 한쪽으로만 몰려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값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좀 내려보시면서 네. 그러면 얘네 지금 여기 뜬 게 보이죠. 그 다음에 Ratio를 좀 돌려주시면은 얘네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거의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지금 없을 때랑 있을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없을 때 무조건 센터 있죠. 키면 이거 헤드폰으로 쓰면 진짜 더 심각하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되게 신기한 녀석입니다. 자 이게 에너지 패너의 진짜 위력입니다. 이거를 드라마와 같이 들어보죠. 자. 끄고 들어볼게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아 이게 이 녀석의 특징인데 이걸 공짜로 내놨다고요? 조만간에 히트 칠 것 같은데 무료 세계에서 이거 언제까지 무료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놓으시길 빨리 받아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음악 생활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촬영. . .